안녕하세요 이승화 작가입니다. 즐겁고 유익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냥 엄청 싫지 않으면 해주세요. 하하하 모두가 연결된 네트워크 시대의 미디어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비대면 생활 속의 미디어가 말 그대로 핵심 매개체가 된 것이죠. 과거 지하철에선 이런 캠페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만 스마트폰을 쉬고 일상의 작은 행복을 느껴보세요. 스마트폰에 빠져있지 말고 주변 현실을 좀 둘러보라는 의미죠. 지금은 어떤가요?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지인과 전화, sns로 소통해요. 라는 문구와 함께 캐릭터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미디어 생활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온라인 게임, 동영상 스트리밍, 전자책, 오디오북 등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시장은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입력과 출력, 그 사이의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집콕 생활이 길어진다면 좀 더 슬기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죠.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위해 미디어별 특성과 그에 맞는 읽기 방법 세 가지 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종합예술로 읽기 영화는 영상에 이야기를 담아내는 미디어입니다. 수많은 영상 미디어들이 있지만 영화는 스크린 상영을 전제로 하여 발달했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 안에 서사가 완결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나친 상업성으로 예술성을 의심받기도 했지만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처럼 상업성과 작품성을 모두 갖춘 영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죠. 영화는 한정된 시간 속에 주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수많은 장면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해봅니다. 영화 유튜버들의 해석과 비교도 하면서 말이죠. 소설의 문체가 있듯이 영상에는 영상 필체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카메라 각도, 미장센, 편집기법 등을 관찰합니다. 색제, 음악과 장소, 광고 등 다양한 요소를 즐깁니다. 잘 만들어진 배경음악은 영화보다 생명력이 길고 영화 속 장소는 관광 명소가 되고 명장면과 포스터는 패러디, 광고로 이어지죠. 이 모두가 즐길 거리입니다. 뉴스, 비교하며 읽기 뉴스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제를 선점하고 여론을 형성하기 쉽기 때문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죠. 요즘은 기존 언론사 외에 인터넷 언론사, 개인 SNS, 유튜브 등 누구나 기사와 같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개할 수 있게 되면서 가짜 뉴스가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의 신뢰도 회복은 극복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첫째, 출처를 확인합니다. 언론사를 포함해 어떤 정보든 누가 말한 것인지 이 기사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며 거리를 둡니다. 둘째, 기본 팩트체크를 합니다. 같은 내용을 검색했을 때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팩트체크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셋째, 기사들을 비교하며 편향성을 확인합니다. 기사의 내용이 꼭 가짜가 아니더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며 프레임을 만들곤 합니다.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를 의도적으로 크로스체크하며 각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선택합니다. 웹툰 음미하며 읽기 지금은 만화하면 웹툰이 먼저 떠오를 정도로 웹툰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요일별 연재되는 웹툰을 챙기며 낙으로 삶는 사람들도 많죠. 웹툰 생태계가 제대로 정착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이며 한류문화 중 하나로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 영화, 게임 등의 원작 콘텐츠로서 큰 인기를 누리며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꼼꼼히 읽습니다. 손가락 챙기며 스치듯이 보지 말고 음미하며 읽도록 합니다. 작가의 연출 방식, 그림체, 개사 등 새로운 매력이 보일 것입니다. 둘째, 댓글을 읽고 쓰며 소통합니다. 웹툰의 댓글 안에는 내용 보충과 추론, 공감과 비판 등 다양한 내용이 오고 갑니다. 작품을 더욱 풍요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만화의 상상력을 더합니다. 독자들이 하는 웹툰 캐릭터 가상 캐스팅은 하나의 창의적인 놀이가 되었죠. 또 굿즈 제작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자신만의 그림체로 캐릭터를 재창작하는 등의 창의적인 활동도 콘텐츠를 즐기는 방법입니다. 게임, 자유롭게 읽기 게임은 수용자가 직접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콘텐츠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디지털 게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며 큰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는 효자 상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애증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플레이어의 자유로운 참여와 경험입니다. 레벨업을 위한 지름길로 가지 말고, 최대한 창의적인 플레이를 시도합니다. 둘째, 의미를 찾습니다. 게임도 탄탄한 스토리와 구성을 바탕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세계관을 이해하며 플레이한다면 인문학적 즐거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한도를 정합니다. 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게임 과몰입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한도를 정하고 시스템적으로 관리합니다.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선을 만들고 지킵니다. 소셜미디어 연결하며 읽기 소셜미디어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미디어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들 이외에도 많은 미디어들이 소셜네트워크 기능을 추가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상이 된 소셜미디어는 사회적 갈등과 범죄의 원용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 주요 관심 키워드를 정합니다. 일상 공유를 넘어 관심 주제나 목적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동기유발과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부계정을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죠.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얻는 정보, 관계, 이벤트 등을 현실과 접목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 설계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가상자아에 대한 진정성도 높아집니다. 셋째, 자신의 모습을 브랜딩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자신의 정체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편집된 일부만 공개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브랜딩할지 고민합니다. 단,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상대적 박탈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방송 거리 두고 읽기 1인 방송, 1인 미디어, 개인 방송 등 부르는 말이 다양하지만 모두 방송국을 통한 기존의 제작 송출 시스템이 아닌 나머지 방송을 흥얼게 이야기합니다. 이니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편집하고 송출하는 과정을 모두 전담에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지금은 개인을 넘어 소속사나 팀과 같은 단체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첫째, 알고리즘에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수용자의 행적을 바탕으로 수많은 추천 알고리즘이 작동합니다. 그 무한한 콘텐츠에 바다를 헤매다 익사하지 않도록 이용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의미 있는 발자취를 만듭니다. 둘째, 자극적인 방송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수익의 방송 조작과 가짜뉴스 간 난무하는 곳임을 인지하고 경계합니다. 의도적으로 벗어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만의 콘텐츠를 기획합니다. 수익성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기와 재능을 창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무대로 삼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에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결국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곤하게 머리까지 써서 생각해야 하느냐고 타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즐거움이 사회 공동체와 함께 지속 가능하려면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재미와 의미가 포함된 지속 가능한 즐거움을 추구하며 힘든 시기 슬기롭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